하하 여기 계신 여기 사람들께서 제가 알긴 직접 밭을 읽으셔서 너무 힘삼을 키우고 힘삼을 써서 하셔 가지고 직접 힘삼을 만드시고 훈진이 직접 재배를 하시고 만드시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훈질이 인정되어 있는 그런 대로 보인다면 저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즐겨나 드려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즐겨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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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리 젠장 이 가슴 없나는 젠장 젠장 열차 화랑 사랑 오늘 젠장 우리 전의 미세를 젠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이 노래의 인생을 제가 이 노래의 인생은 이 노래의 인생이 친구